친구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고, 유튜브에서 만나자! 드디어 찾았어! 디노! 저게 뭐야? 응! 어젯밤에 쿵쿵섬에 떨어진 운석이야! 우주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지구로 떨어진 거야! 책에서만 보던 운석을 쿵쿵섬에서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이런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오기도 힘들다고! 나 금방 다녀올게! 야호! 어? 어? 비상신호잖아? 무슨 일이지? 쿵쿵터널에 지진이 일어났잖아! 테라의 비쿵은 지금 점검 중이니까 디노가 터널을 좀 살펴보고 와주면 안 될까? 어? 내가? 그치만, 난 운석을… 간단한 임무니까 금방 끝내고 운석을 보러 가면 될 거야! 아… 음… 알았어… 갔다 올게… 내가 디노 대신 갈게! 정말? 응! 간단한 임무니까 비쿵은 다녀와서 점검해도 괜찮을 거야! 우와! 고마워, 케라! 대신 2번만이다! 응! 응! 그럼 난 운석 보러 갔다 올게! 야호! 고마워, 케라! 어? 케라! 터널 상황은 어때? 터널 안은 생각보단 괜찮은 거 같아! 자아! 어휴, 드디어 끝났다! 이걸로 누군가 다칠 일은 없을 거야! 어? 무슨 소리지? 어? 어? 으악! 지진이다! 으악! 우와! 정말 멋지다! 디노! 디노! 어? 어? 디노! 응답해! 무슨 일이야, 조이? 큰일 났어! 지진 때문에 터널 입구가 무너져서 케라가 그 안에 갇혀 있어! 뭐?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미안해, 케라! 그 터널에 내가 갔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으흐흐흐! 조금만 더 버트 족해라!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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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일요일! 우리들의 공룡 친구 슈퍼 다이노! 넥스팀 출동!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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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